싸움을 띄고 마제소바 그니까 허위 좋아! 다양한 공명으로 자체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요즘 가장 핫한 그 음식 마제소바입니다! 마제소바! 선수들마다 소바의 종류가 다 달라 보이는데요? 이제 마제소바와 카라이 마제소바 두 종류인데 카라이 마제소바는 정말 매운 마제소바 가 되겠습니다 좀 빨개요 확실히 카라 마제소바 카라예요 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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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이거 이렇게 그냥 먹는 거야? 일단 이렇게 해서 비벼 비벼서 이렇게 우와 윤기가 잘 흐른다 나 처음이거든? 나 너무 떨려 맛있으세요? 네 어때 어때? 와 이거 되게 이거 진짜 맛있는데 열탄불고기에 들기름 맛국장 비벼 먹은 듯한 느낌? 그게 비슷할 수 있겠구나 비기름 맛국장 비벼 나는 매운 거 한번 먹을게 무슨 맛이야? 진짜 맛있다 나 한 입만 먹어볼래 내가 마제소바를 좋아해서 이곳저곳 많이 먹어봤는데 되게 깔끔하다 원래 마제소바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으려고 느끼한데 이건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하고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으면 맛있네 다음은 조금만 먹어봐야지 음 이거 진짜 맛있어 열탄불고기 열탄불고기 이게 똥똥똥똥똥 소가 원래 메밀면인데 소가 원래 메밀면인데 여기는 메밀면 말이 안 떨어지지 와 이거 메밀면 이거 역시 맛있어 맛있고 하하하하 맛있으세요? 네. 지금 도전자 군단 쪽은 정수리만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 안 들고 이렇게... 정말 드시러 갔네요. 어? 벌써 클리어했어요. 만지 선수는 벌써 클리어했어요. 혼났어, 혼났어. 이거 몇 입이 안 돼. 몇 입이 안 돼, 몇 입이 안 돼. 빠르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그러는데요, 이제. 있었는데 없네요. 벌써 다르셨는데, 저기? 밥이랑도 진짜 잘 어울려. 숟가락으로 막 드시고. 잘 먹었다. 뭐예요, 뭐예요? 필반 났나 봐요. 아, 초반 스피드가 엄청 난데요. 아, 초반 스피드, 스피드가. 어? 말씀드린 순간. 김민규 선수가 일단은 완벽하게. 네, 클리어를 했답니다. 아, 우리 팀, 우리 팀. 근데 이거 싹싹 다 긁어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네. 어? 다 졌어요? 응. 이거 싹싹 다 긁어먹어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원래 밥과 집이 먹는 건데 시트를 버릴려고 했었어요? 네? 버릴 거면 누나 주세요. 나는 다시마 식초 한번 먹어요. 응. 이게 뿌리면 감칠맛이 배가 돼. 아, 저 다시마 식초. 난 이거를 엄청 빨리 먹은 거야. 만니 선수가 또 이런 기록이 있네요. 마드소바 4kg를 13분 35초 만에 먹은 적 있다고 합니다. 4kg가 8인분 정도의 양이에요, 8인분 정도의 양. 8인분 나왔습니다. 8인분. 1, 2, 1, 2, 1, 2, 1. 우와~~~ 어, 알겠네~? 어, 알겠네? 8인분 정도의 양이에요. 8인분 정도의 양이에요, 8인분. 3, 2, 1, let's jam. 3, 2, 1, let's jam. 면을 마시고 있어. 면을 진짜 해치우고 있네요. 그렇죠. 상식의 수준을 띠없는 어떤 퍼포먼스입니다. 이거 살짝 풀어도 돼요? 그 마이크 끈 거 살짝 풀어도 돼요? 오 마이크까지 풀겠다. 마이크가 좀 보답이 되거든요. 네. 배부르세요? 아니요. 저 연재 나왔어요.